자 더 헐 복도 뭐 이정도인데 약간 미러 같죠 아무래도 미러 탈출하는 게임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아로라고 뭐지 이 상큼함은? Shift or Left Control 허덧허덧 달리는 거 있고 어 스태미너가 있어? 아 이거 스태미너 있으면 극혐이거든요 레이트고 출근은 없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야 뭐야 오브스 오브를 찾는건가봐 밑에 좌측 하단에 보이죠 왼쪽 아래? 문을 찾으래 아무것도 없는데? 하긴 뭐 시작부터 뭐가 있겠어? 어? 어? 지나가면 돼? 아 오케이 진드컨이 줍네요 어 많어 어 생각보다 더 가까이 가야된다 띡 띡 띡 띡 띡 어 많은데? 몇개 줍는거야? 뭐가 자꾸 딸깍거리는데? 딸깍거리는데? 쩋 자자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가사를 부르겠네 자자네 자 드래곤볼 몇개 줍야돼? 불이 조금씩 꺼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스테미나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뛰는게 좋지 않을 수 있어 어? 카펫이 깔려있는데? 일단 줍 꼬보자 줍고 배짱 열게 누구세요? 누가 의자 끌어? 층간소음 요즘 얼마나 문제 되는지 몰라? 들어서 살살 날아 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의자를 끌어? 딱딱거리는데? 뭐라고 써있는거야? 웨이팅이야? 그가 기다리고 있대 누가 날 기다려? 드래곤볼 몇개 줍야돼? 열한개 일단 뭐 그냥 음 여기 전구 나가야 한대요 갈아주세요 좀 쉬어 쉬어야 스테미네가 좀 차네요 어어? 미쳤나봐 요즘 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 층간소음 얼마나 문젠데 지금 유층에서 내려온다고 뭘 저렇게 끌지? 의자보다 더 큰걸 끄는거 같애요? 더 큰걸 끄는거 같애요? 뭘 찾는건데? 문을 찾으라 그랬는데 오븐은 주워야되고 누구야? 이게 랜덤이 아니라 짜여진거라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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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 온거 같거든? 어? 웅웅 되는데? 웅웅 웅인가 봐? 일단 이쪽으로는 길이 없는거 같은데 더이상 내가 정면만 보고 왔는데 지금 다 왔어요 빛이 없잖아 그치? 어? 이 정도면 옆으로에서 주인공 약간 뚱본가봐 배가 좀 나온 듯 저 정도는 어? 옆으로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하아 이게 여기잖아 그렇지 저는 길치가 아닙니다 길치 특 돌아다니면서 딴생각함 근데 근데 뭔가 좀 길을 잘 못든거 같은데 그치 아 아니구나 그냥 돈 그 정도 좀 돈거 같죠? 음 여기에 딱 어 이거 있잖아 그치 이게 왜 있을까? 우리는 저게 왜 있는지 일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지금 님들이 생각했을때 지금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탈출만 하면 되는걸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히 이 소리 저런 소리가 왜 나겠어 뭔가가 좁혀오거나 뭔가가 날 쫓는다거나 점점 이거 작아지는거 아니야? 미로가 흠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어... 사이드를 타고 있는거거든요 벽 쪽만 붙어서 일단 한바퀴 돌아보는 중입니다 음 오브 근데 이게 뭘까? 이 오브 이게 도대체 어떤 좀 돌까? 이거 이제 안쪽도 좀 봐야될거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어? 뭐죠 이거?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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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뭔데 그러지? 나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음... 뭔가 신호를 주는거 같은데 걔 좀 바뀌나? 어...이 구조물 이 미로 어? 중앙쪽으로 갈때까지 계속? 아니 이 미로 중앙쪽으로 가면 어떤 녀석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어그런거에요 그냥? 알겠다 쓰읍... 어? 뭐 있는데? 누가 사부작거려 뭐 있어요? 뭐야 뭔소리야 위에서 나는거 같지? 으악! 뭐야! 으악!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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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나? 어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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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한 번에 먹어! 이씨 어... 어이없네 오케이 아아 오케이 열다섯개의 오브를 찾아야되네 오케이 아아씨 오케이 뭔소리야? 갓! 공이 여기있나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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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빠져 좀 멀어질게요 오케이 저기요 이걸로 갔다 야 나도 다 퀴 뭐야 뭐야 으악! 으악!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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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반부터 빡세그러어 하... 어이가 없네 아니 아까 열 몇개를 조용히 먹었잖아요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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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죽은 자린가? 끔찍하다 조용히 지나갑니다 일단 사부작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주랭랑 해야 돼 어 근데 지금 구르지도 않는데 뭘로 이렇게 빨리 걷는 거야? 어? 뱀이야 뭐야? 일단 오브 딱 열다섯 개만 뿌려져 있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오케이 스테미나 조절 스테미나 조절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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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브가 안나오면 안되는데 약간 저런 어그로가 좀 있는 거 같애 일단 이쪽 위쪽 라인에는 오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애 그쵸? 아까도 위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지금 잘 봐 어 이거 뭐죠? 그냥 벽돌이잖아 이씨 오브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동그란 녀석도 오브를 주워먹나? 주워먹나? 그러면 너무 빡센데? 발소리다 멀어집니다 저기서 날 감지하는 거 같은데? 그죠 최대한 좀 달려줘야겠다 젖었다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 저기서 아무래도 날 좀 감지하는 거 같애 따돌린 거 같애 어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자 이거 길 잘못되면 진짜 한순간에 죽는다 어? 이렇게 이렇게 저기서 나 쫓아오는데 이제? 오브 오브 오마이 까댐 얘 나 쫓는다 더러운 동그라미 스테미너 잘 써야돼 어디 오브 어디 있는 거야? 아 오브 이제 세 개 주웠다고? 어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아직 한참 멀었어 어 잠깐만 이거 빛을 봤을 때 이제 아래로 다 내려왔다? 그치? 아 큰일난데? 어 이거 아까 허기네? 그럼 이쪽으로 쭉 가봅니다 지금 다 내려왔거든 좀 진정해 목소리가 지금 너무 쫀거 같잖아 어? 쫀건 아니에요 약간 텐션 텐션 어디로 가야될까 음 오브를 일단 저희가 출근은 맞는거 같애 아 이거 사이드 다 먹었는데도 없으면 오브 오케이 이지하게 깰 수 있을지도 어? 뭐지 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는? 어? 오브 자자라 드래곤볼 으흑 세쌍에 썼제일 신나는 뭐야 역시나 가사를 모릅니다 자자네 자 드래곤볼 으흐흑 쪼 이쪽에 있나? 어? 아 깜짝이야 아 여기가 출구야? 아 오브제출 다섯개 넣었어요 아아 여기였구나 깜짝놀랐네 오브 아 아까 초반에 많았는데 열개 남았어요 어 나 여기 안왔던거 같은데 자 공마여치면 혹시 모르니까 스테미너 조절 잘해야합니다 이리로가 아 이쪽으로 가는거 좀 부담스러운데 어 스테미너 갑자기 뭐야 아 아 스테미너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위에가 잘못봤어요 쫓은거 아니에요 위치 어딘지 알았어 일단 일부 길을 어느정도 알았기 때문에 어 저걸 굳이 지금 안주어도 돼 왜냐면 저 녀석과 지금 거의 대각선으로 이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생각하면 저거 굳이 줍지 않아도 내가 출구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음 일단 오브를 잘 주워야 하는데 저 여기 잖아요 아 중요한건 오브를 너무 못주웠어 오브를 더 열심히 주워야됩니다 오브 오브 오케이 오케이 다앗 자앗 오오 여기 다 있었네 이놈들 어? 이놈 시키들 그냥 내가 얼마나 어?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오케이 세개 남았다 세개 발소리난거 아니지 오케이 저 동그라미 녀석 어? 뭘 지키고 있는거야? 여기 아까 확실히 내가 당했던 곳인가? 요런데 찾아봐야돼 어 오히려 끝쪽보다는 이런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핵핵 떼지마라 어? 일단 일곱개 먼저 갖다놔 왜냐면 이따가 저 녀석이 쫓아올 때 후다닥 하고 나가야될 수도 있거든요 세개 남았어 오케이 세개 따다닥 하고 나가야될 수도 있어 이따가 막 열 번 눌러갖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두개 남았다 음 이쪽이지 않을까? 자자라 드래곤볼 밤볼 어디있을까 좀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깜빡깜빡 걸까 요 근처에 있다라는 걸까? 사실 저 오브는 약간 엠피 기질이 있나? 어? 전구를 고장 내뜨리는? 음 그럴 일은 없는 것 같고 지저스 저쪽에 있어요 바염 사부작초로 났어 반대로 뛰어 어 됐어 저 녀석 뭘로 날 느끼는거지? 귀가 박나? 아까 왔던데잖아 이쪽 사실 저 녀석도 길을 잃은게 아닐까? 어 이쪽에 뭐가있나? 이쪽으로 가봐야될 것 같애 아 오케이 라스트 원 라스트 원 하나 어! 오케이 이즈 이즈 겟아웃 이제 출구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나 간다 임마 어? 동그란 녀석 너무 쉽게 나가나? 감질맛나게 한번 해? 어? 어? 검질맛나게 해 그냥? 어? 모르겠다 뭐 길을 알아야 뭐 간다 겟아웃 그쵸? 오케이 조금 아쉬웠다 어? 너무 쉬웠죠? 더홀 잘해봤습니다 누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담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